아니요, 오빠 홀데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당황해서 눌렀어요. 괜찮으세요? 네. 예, 가보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아, 예. 그럼. 너 괜찮아? 어. 내가 데려다줬어야 했는데 매하다. 아니야. 너 괜찮아? 뭐가? 내가 아까 밀었잖아. 네가 밀어서 뭐. 하여간 쪼망만한 게 별 걱정을 다해. 너 빨리 집에 들어가. 경찰서 가서 얘기해. 아니, 방금 맞았다고. 따라와. 아니, 다 맞았다고. 아저씨, 잠깐만요. 아저씨가 아니야, 종각이야. 아이고, 이거. 뭐? 빨리 따라와야. 아, 저 미친. 너 빨리 집에 가. 아, 저 또라이소. 야, 더봉순. 어? 이제 제발 조용히 좀 살아, 이제. 아이고, 쟤가 어쨌다고 그래요. 난 가만히 있는데 다 지들을 그냥 덤빈 거지. 하... 내가 마음을 못 덮겠다, 진짜. 너 때문에. 아니, 근데 대표님은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세요? 호두파이 살아왔다, 왜? 아... 세상이 너무 위험해요. 힘이 약한 여자들, 그리고 힘 없는 사람들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봉순아. 저 이제 안 참을 거예요. 봉순아. 내일은 내 사무실로 출근해. 안녕. 저! 저 노동청에 고발할 거예요. 누구를? 나를? 왜? 아니, 대표님 분명히 그때 협박범 잡으면은 저 기획개발팀에 입사시켜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아주 당당하게 한 입 같이 두마라고 말이죠. 야, 내가 언제 네 기획개발팀에 입사시켜준다고 했... 했지? 어? 누가 안 지킨대? 형, 나 봐라, 봉순아. 지금 내 협박범을 잡았을지는 몰라도 너 따라다니는 범인 아직이지, 맞지? 그 범인 잡히면 그때 기획개발팀 들어가. 그 전까진 내가 옆에 있을게. 아니,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야,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애초에 그냥 나를 거기에다가 입사시킬 계획도 없었어. 아닌데? 가짓말 손으로 얹고 맹세야 아니야. 흥! 저 회사 때려칠 거예요. 아주 그냥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제가 관둔다고요. 야, 네가 지금 흥분해서 앞뒤 분간이 안 되나 본데? 난 네 편이야. 내가 도와줄게. 진짜로. 진짜요? 응. 진짜 그럼 저 기획개발팀 입사하는 거예요? 어이, 당연하지. 도말하기 없기예요. 약속? 아, 됐어요. 우리 너무 쓸데없이 손가락만 자주 끼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기획개발팀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왜? 아니 저 게임 개발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나랑 같이 해. 나랑 같이 하면 되잖아. 싫어요. 왜? 아니 나는 정식으로 딱 출근해가지고 정식으로 딱 결제 받고 사원증으로 딱 걸고 아, 나 진짜 아이소부터 기획개발팀 소속 직원이고 싶단 말이에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야, 너는 애가 왜 그러냐 쓸데없는 일에 두서 찾고. 그게 아니고요. 제 성격이 정확하고 깔끔한 거예요. 갈게요. 들어가세요. 잘 가. 안녕.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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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늘 내 거 아닌가 봐? 아이씨. 굿모닝! 안녕하세요, 대표님. 잘 잤어? 네? 아... 네! 나도 잘 잤어. 아, 저 혹시 이 노트북 저 쓰라고... 너 기획실 입사하고 싶다며? 게임 프로그램 PT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여기서 해. 그 프로그램 다 깔아놨어. 그럼 저 이거 이제 제 맘대로 해도 돼요? 이제부터 네 거야. 나한테 물어보지 마. 감사합니다. 열어봐. 네? 네? 어디 가? 아... 저... 그 자식 잡을 거예요. 저 절대 경찰한테 안 맡깁니다. 가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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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아... 저... 그 자식 잡을 거예요. 저 절대 경찰한테 안 맡깁니다. 가요! 내 최고의 방어를 보여 줄게. 어... 어... 으으으으으으... 어... 이...이 목이 부러진 거 아니에요? 또 와 봐. 이... 다... Orange Ah... 이미 죽은 거야. 그러면 여기는... 아... 이렇게 막... 딱... 딱cjon 왜 팔아버지 낸 거야,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 일어나. 자, 이제 내가 공격을 해볼 테니까 네가 방어해봐. 자, 간다. 아, 아야. 아, 아야. 아, 아야. 아, 아야. 아, 아야. 아, 아야. 주재수, 고. 아, 나 진짜. 아, 승부의 불태우는 거. 어, 엄청 안 돼. 미치게 하네, 나. 주재수. 주재수의 시작은. 뺨. 아, 주재수. 아, 72, 대 Jac Abu wer. 드립니다.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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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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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야, 이거봐! 수분 섭취하세요 아, 나 따줘 봉순아 오늘 절에 가자 가서 부처님한테 눈도장 찍고 오자 부처님이 우리 얼굴 잊어버렸겠다 안 돼, 나 갈 데 있어 어디? 나도 몰라 안서방, 지금 집에 온다는데요 뭐? 어머, 어머 엄마 에이씨 안서방, 무슨 이 씨 어 어 너 다 안 해? 응? 어 대표님 아유, 어서 오세요 아유, 봉순이가 아직 준비가 덜 끝나서 저기,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휴일에 쉬는데 이렇게 봉순이 불러내서 아유, 휴일이 다 뭐예요? 24시간 365일 마구 돌리세요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편하게 생각하고 어 어 아유, 편하게 생각하고 아, 저 그 어머 어 어 어 어 어 저기, 우리 지금 아침 아침 먹으려던 참인데 같이 먹어요 어 예, 괜찮습니다 어, 설마 아무 집 아무 밥이나 안 먹는다 뭐 그런 주인 아니죠? 좋은 집 좋은 밥이나 먹는다 뭐 그런?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이냐 아,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데 절대 아닙니다 밥 먹고 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린 늘 이렇게 먹어요 자, 다들 먹자 늘 먹는 건데 처음 보는 반찬들이 많네? 제가 병원 일이 바빠가지고 집에 갖고 마요 아유, 누가 아침 먹는다고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 아유, 금방 나가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어? 엄마가 가정교육 시킬 때 항상 얘기했지 끼니 때 온 손님은 절대 굶겨서 보내는 거 아니라고 들어와요 예 먹자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안내 김은 안 먹어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요 아, 아닙니다 열심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빠 나 파김치 따따불. 아니, 아침 먹는 자리라고. 미리 얘기를 좀 해주셨어야죠. 그럴 분위기 같냐. 우리 민혁이가 어제 마음에 들었나? 네. 그게... 잘생겼잖아요. 응. 네. 어, 그게... 그 성격이 좋잖아요. 이게 실은요. 또라이라서요. 뭐, 또라이? 그것도 아주 울트라 캡슝 또라이요. 이거 또라이야, 또라이. 제가 진짜 이게 최정신인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또라이야, 또라이야. 아시네. 맛있겠다. 그 사람 게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안민혁 대표. 절대 게이 아니야. 꿈께. 너 네 글자 외래어 많이 늘었더라. 울트라 캡슝 또라이. 나 거봐. 교육에 효과가 있지? 매일 아침 내가 사준 영화 사진 보니까 늘잖아. 아,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이게 무슨 일이 없어서요. 잘 돼야 될 거 아냐. 혜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랑 옛날 영화가 있어. 우리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건데 거기 보면 그런 대사가 나와. 그 어떤 남자라도 매력적인 여자와 친구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럼 저는 매력이 없나 봐요. 저랑 친구하는 거 보면. 아닐걸? 네 친구 너 좋아해? 그것도 아주 많이. 널 친구로만 바라본다는 건 그건 너무 힘든 일이야. 적어도 남자라면. 네 친구가 속이는 거지. 아님 친구로 두는 게 널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든가. 아 아니에요. 우린 친구예요. 진짜 그건 확실해요. 친구에서 애인이 되는 방법은 간단한데 둘 중 한 사람이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거야.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거야. 한 사람이 이 한 걸음이 두 사람 관계를 바꿔놓게 되지. 이렇게 이렇게 한 걸음 나와 국두 사이엔 그 한 걸음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그 사람은 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아아 지금 간다고요 가 그냥 온다는데요 여보세요? 봉순아 어떻게 해 엄마 잡혀간대 봉순아 들었지? 우리가 네 엄마를 지금 납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찍어주는 주소로 빨리 와야 돼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면은 네 엄마는 죽는다 경심아 엄마가 납치됐대 뭐? 너 엄마한테 계속 전화해봐 얼른 야 경찰한테 신고해야지 아 안된대 경찰한테 신고하면 안된대 엄마 야 엄마 여보세요? 야 너 안오고 뭐해 너 지금부터 지각할 때마다 10분당 10만원씩 월급 깐다 대표님 우리 엄마 납치됐어요 뭐? 엄마 야 너 지금 어디야 야 도봉순 엄마 봉순아 어 곡도야 나 저기 봉순이 아빤데 네 아버님 예? 제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버님 네 거기 관제팀이죠 도봉순씨 현위치 추적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거서 미치죠 도봉순씨 현위치 추적 도봉순이 미치지 않게 도봉순씨 현위치 추적 도봉순이 미치지 않게 도봉순이 Minuten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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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어딨어요? 뭐, 엄마? 어, 여보세요? 야, 봉순아, 너 어딨어 지금? 야, 어머니 잘 계시단다. 아니, 보이스피싱 다 한 거 같다. 응. 그런 거 같네. 알았어, 걱정하지 마. 어. 됐어? 그건 뭐야? 호두? 으악! 1 1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